어? Assalamualaikum This is Quran I've got it 원래 고향은 한국이에요? 네 근데 어디에 있는거에요? 한국사람 많은데 일부러 영어로 하는거에요 식당 좀 하시고? 아니요 그냥 수집하면서 원하는 요리식이 없어서 아시지만 이런거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뭐지 뭐 어떻게 네 안에 좀 들어가 봐대요? 아 거긴 아니에요 뭐에요? 그쪽은 애들 옛날에는 책이 있었는데 가끔 친구들하고 술이나 한잔 먹고 고맙다 선생님 잘 보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